자, 수능 수학 2020년도 가형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 공 3개,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.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. 자,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뽑아내면 되겠지. 자, 흰 공 3개,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으니 전체 7개가 있는 거야. 자, 임의로 4개를 뽑아내니까 7개에서 4개를 뽑아내는 경우에다가 동시면 흰 공 3개에서 2개를 뽑아내는 거랑 동시만 이렇게 고부를 표현해줘야겠지. 검은 공 4개에서 2개를 뽑아내서 개설해야 되겠지. 자, 7개에서 4개 뽑아낸다는 것은 3개가 남아있는 거잖아. 그래서 7개에서 3개를 뽑아내는 건 똑같은 경우야. 자, 3개에서 2개도 하나가 남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. 7 곱하기 5 곱하기 5 한 다음에 밑에 3팩 3 곱하기 1 나눠주고 위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2로 나눠줘야겠지. 나눠주면 얼마가 나올까? 이렇게 되니까 답은 35분의 18이 되겠지. 답은 3번이 되겠다. 진짜 nerve 소리가 남아있었어. 그래서 3 geraul 1 mand von 2로 나눠서는 건ñana 한 가지로 선배님의 Age 악품은 5시간 후에 2일동 While 안 받아주 recycling받으시고 어린애OP 라 Joker ab고 그러 ger